안녕하세요. 코텔린의 소개, 장점과 문법을 주제로 발표할 서성혜입니다. 본 영상에서는 가장 먼저 코텔린을 소개한 뒤 코텔린의 장점을 설명하며 간단히 쓰이는 문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전 준비 사항으로는 필수는 아니지만 안드로이드의 코텔린 디벨로퍼를 위한 강의를 참고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코텔린의 소개입니다. 코텔린을 만든 곳은 Zbrains입니다. Zbrains는 IDE, Interpolated Developer Environment, 즉 통합 개발 환경을 만드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Zbrains 코드의 70%는 자바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Zbrains는 이것을 더 좋은 프로그래밍 언어로 바꾸고 싶었고, 이미 자바로 쓴 코드가 앞에서 말했듯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자바와 완벽히 호환되면서, 즉 이전 시스템을 관리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언어로 작성할 수 있는 언어인 코텔린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2012년에 오픈소스로 릴리즈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기 좋은 언어로 코텔린을 추천하여 엄청난 사용량을 가지게 됩니다. 코텔린은 자바와 100% 호환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호환된다는 것은 자바에서 코텔린의 파일을 가져와서 쓸 수도 있고 코텔린에서 자바의 파일을 가져와서 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이전 시스템을 관리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언어로 작성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언어인 코텔린과 자바가 어떻게 100% 호환될 수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자바 버추얼 머신에서 시작됩니다. 자바 버추얼 머신은 컴플릴레이션과 인터프리테이션의 조합입니다. 컴플릴레이션과 인터프리테이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보자면 컴플릴레이션은 C 프로그램을 기계어로 컴파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터프리테이션은 파이썬을 컴파일하지 않고 그냥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인터프리터가 있어서 바로 기계어로 전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컴플릴레이션은 플랫폼에 이준적입니다. 이 말은 만약 윈도우 리눅스 맥 세 가지로 컴파일하려면 각자 다른 기계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각각 윈도우 리눅스 맥에 따라 다르게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인터프리테이션은 플랫폼이 독립적입니다. 파이썬 코드를 한 번만 작성하면 인터프리터가 알아서 윈도우 맥 리눅스로 변환해줍니다. 자바 버추얼 머신이 바로 이런 컴플릴레이션과 인터프리테이션의 조합입니다. 자바 또는 코틀링 코드를 쓸 때 이는 기계어로 컴파일되지 않고 자바 바이트 코드라는 것으로 컴파일됩니다. 이를 윈도우, 맥, 리눅스에서 실행시키려면 자바 버추얼 머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코틀링과 자바는 자바 버추얼 컴플리케이션에 의해서 100% 호환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금 코틀링은 안드로이드의 공식 언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안드로이드 공식 문서의 샘플 코드도 자바보다 코틀링으로 작성된 예제가 먼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안드로이드에서 코틀링 우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제트팩 라이브러리, 샘플, 문서, 교육 콘텐츠와 같은 새로운 안드로이드 개발 도구와 콘텐츠를 빌드할 때 구글은 코틀링 사용자를 염두에 두고 디자인하는 동시에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구글의 API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코틀링 사용 사례에 대해 짧게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엔지니어는 코틀링에서 제공하는 언어 기능을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70개 이상의 구글 앱이 코틀링을 사용하여 빌드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지도, 홈, 플레이, 드라이브, 메시지 같은 앱이 포함됩니다. 한 가지 성공적인 예로 새로운 기능 개발을 코틀링으로 이전한 구글 홈팀을 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코틀링은 정말 다양한 목적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드로이드 앱은 물론 백엔드, 프론트엔드, 데이터 사이언스 등의 다양한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코틀링의 소개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코틀링의 장점에 대해 설명하며 이에 쓰이는 약간의 기본문법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소개할 코틀링의 장점은 총 4가지입니다. 그 중 첫 번째는 표현력이 높고 간결하다는 것입니다. 코틀링의 최신 언어 기능을 통해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데에 집중하고 상용구 코드 작성은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코틀링의 기본문법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수 선언입니다. 코틀링은 두 키워드를 사용하여 변수를 선언합니다. 값이 변경되지 않는 변수의 val을 사용합니다. 이를 사용하여 선언된 변수의 값을 재할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값이 변경될 수 있는 변수의 var을 사용합니다. 아래 예시 1에서 count는 10의 초기 값이 할당되는 int 유형의 변수입니다. int는 정수를 나타내는 유형이며 코틀링에서 표현될 수 있는 많은 숫자 유형 중 하나입니다. 다른 언어와 마찬가지로 수치 데이터에 따라 byte, short, long, float, double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vir 키워드는 필요에 따라 count의 값을 재할당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시 2를 보면 count 값을 10에서 15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값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language name이라는 스트링을 고려합니다. language name에서 코틀링의 값이 항상 유지되도록 하려면 val 키워드를 사용하여 language name을 선언합니다. 예시 3과 같은 이러한 키워드를 사용하면 변경 가능한 항목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키워드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변수 참조를 재할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경우 var로 선언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val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유형 추론입니다. 이전 예에서 language name의 초기 값을 할당할 때 코틀링 컴파일러는 할당된 값의 유형을 기반으로 유형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코틀링 값이 스트링 유형이므로 컴파일러는 language name 또한 string이라고 추론합니다. 아래의 예시 4에서 language name이 string으로 추론되므로 string 클래스의 일부가 아닌 함수를 호출할 수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toUppercase는 스트링 유형의 변수에서만 호출할 수 있는 함수입니다. 코틀링 컴파일러가 랭기지 네임을 스트링으로 추론했으므로 toUppercase를 안전하게 호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inc는 int 연산자 함수이므로 스트링에서 호출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코틀링의 유형 추론 방식은 간결성과 유형 안전성을 모두 보장합니다. 코틀링의 장점 두번째는 더 안전한 코드라는 것입니다. 코틀링을 사용하면 널 허용 여부가 유형 시스템에 포함되어 널 포인터 익셉션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코틀링을 사용하는 안드로이드 앱은 다운될 확률이 20% 낮습니다. 그렇다면 널 안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언어에서는 초기값을 명시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참조 유형 변수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수에는 일반적으로 널값이 포함됩니다. 코틀링 변수는 기본적으로 널값을 보유할 수 없습니다. 즉, 예시 5의 snippet 재사용 가능한 소스 코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널값을 포함하는 변수는 널러블 유형이어야 합니다. 널러블은 널값을 가질 수 있는 타입입니다. 예시 6과 같이 물음표를 변수 유형의 전미사로 지정하여 변수를 널러블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코틀링은 널러블 변수로 안전하게 작업하기 위한 많은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그렇기에 더 안전한 코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트링 뒤에 물음표 붙인 것 유형을 사용하여 스트링 값 또는 널을 랭기지 네임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코틀링은 널러블 변수로 안전하게 작업하기 위한 많은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세번째는 Zpack Compose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Zpack Compose는 네이티브 UI를 빌드하기 위한 안드로이드의 최신 권장 도구 키트입니다. 컴포즈를 채택하는 이유로는 먼저 안드로이드에서의 UI 개발을 유아이 개발을 간소화하고 가속화합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의 최신 UI 툴킷은 코틀린을 기반으로 함으로 강력하고 직관적인 API로 유아이를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컴포즈의 장점에는 코드 감소, 직관적이라는 점, 빠른 개발 과정과 강력한 성능이 있습니다. 각 장점들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씩 하자면 첫 번째는 코드 감소입니다. 코드를 적게 작성하면 개발의 모든 단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작성자는 테스트와 디버그 작업과 버그 발생 가능성이 줄어들어 장면 문제에 집중할 수 있게 되며 검토자 또는 유지관리자는 읽고 이해하고 검토하고 유지관리할 코드가 적어지게 됩니다. 컴포즈를 사용하면 안드로이드 뷰 시스템을 사용할 때에 비해 더 적은 코드로 더 많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버튼, 목록 또는 애니메이션이 있으므로 이제 무엇을 빌드해야 하든 코드는 조금만 작성해도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직관적이라는 것입니다. 컴포즈는 선언적 API를 사용합니다. 즉, 컴포즈가 나머지를 처리함으로 UI를 설명하기만 하면 됩니다. API는 직관적이므로 찾아서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컴포즈를 사용하면 특정 활동이나 프레그먼트에 종속되지 않는 작은 스테이트리스 구성요소를 빌드합니다. 이를 통해 재사용하고 테스트하기가 쉬워집니다. 컴포즈에서는 상태가 명시적이며 컴포저블로 전달됩니다. 이렇게 하면 상태에 관한 정보 출처가 하나이므로 캡슐화되고 분리됩니다. 그런 다음 앱 상태가 변경되면 UI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세번째는 빠른 개발 과정입니다. 컴포즈는 기존의 모든 코드와 호환됩니다. 컴포즈에서 뷰스에서 컴포즈 코드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뷰 모델 코텔링 코르틴과 같은 대부분의 일반적인 라이브러리는 컴포즈와 함께 작동함으로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대로 채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 미리보기와 같은 기능을 포함해 전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지원을 사용하면 코드를 더 빠르게 반복하고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번째는 강력한 성능입니다. 컴포즈는 안드로이드 플랫폼 API에 직접 액세스하고 머티리얼 디자인 어두운 테마 애니메이션 등을 기본적으로 지원하며 멋진 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머티리얼 디자인이란 이론 자원 및 디지털 경험을 만드는 도구를 결합한 통합 시스템 입니다. 컴포즈를 사용하면 애니메이션을 통해 쉽고 빠르게 앱의 움직임과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 네가지가 Z-Pack 컴포즈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틀린의 장점 네번째는 구조화된 동시 실행 입니다. 코틀린 코르틴은 비동기 프로그래밍을 간소화하여 네트워크 호출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와 같은 일반적인 작업을 간단하고 효율적으로 만듭니다. 여기서 코르틴은 비동기적으로 실행되는 코드를 간소화하기 위해 안드로이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동시 실행 설계 패턴입니다. 코르틴의 주목할만한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경량 입니다. 코르틴을 실행중인 스레드를 차단하지 않는 정지를 지원함으로 단일 스레드에서 많은 코르틴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정지는 많은 동시 작업을 지원하면서도 차단보다 메모리를 절약합니다. 두번째는 메모리 누수 감소 입니다. 구조화된 동시 실행을 사용하여 범위 내에서 작업을 실행하기에 메모리 누수가 감소 합니다. 세번째는 기본으로 제공되는 취소 지원 입니다. 실행중인 코르틴 계층 구조를 통해 자동으로 취소가 전달됩니다. 네번째는 제트팩 통합 입니다. 많은 제트팩 라이브러리에 코르틴을 완전히 지원하는 확장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 라이브러리는 구조화된 동시 실행에 사용할 수 있는 자체 코르틴 범위도 제공합니다. 이렇게 코틀린의 소개와 코틀린의 장점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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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